안녕하세요. 전홍수TV 상식은 신앙을 낳고 전홍수 목사입니다. 목요토크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. 지난 목요일에는 사회주의가 분란사단 마귀인가요?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 지난 목요일에는 사회주의라는 이름은 공산주의 이름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생겨난 게 아닙니다. 부제를 달았었는데 사회주의는 사회의 열악한 노동문제를 해결해보려는 금요일에서 시작된 개혁임을 이야기했습니다. 지난주 로버트 오웬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. 이번 목요일에는 심화단계에 들어가서 당시 영국교회의 어그러진 모습을 보면서 현 한국교회에 도전을 던지고자 합니다. 지난주 목요토크 때 끝부분에 잠시 영국교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당시 영국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면을 감당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목요일날 9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전홍수 목사였습니다. 전홍수 목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